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바삭바삭 오늘의 고소한 맛은 바삭바삭합니다. 다음은 바삭한 식감이 좋아요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아삭아삭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달콤한 맛은 맛이에요 쫄깃쫄깃 초콜릿 밀크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아삭아삭 코코냅 너무 맛있어! 한번 뺏어 볼게요 바삭바삭 오징어 치즈볼 바삭바삭 초콜릿은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바삭